여러분 어떻게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제 기핑장입니다. 제가 기핑장에서 이 다육은 라인하트라고 하는 다육이에요. 사실 이 라인하트가 가격대가 지금 만원이거든요. 근데 사실 얘가 얼굴 하나에요 여러분. 근데 제가 그 포트에서 그 트레이에서 얼굴 두 개짜리를 제가 이렇게 운좋게 골라서 이 녀석을 이렇게 샀는데 느낌이 물드는 모양새가 굉장히 독특하고 약간 점점이 이렇게 물이 드는데 어떻게 크는지 참 궁금해요.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신상품이 아닐까 작년부터 키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훨씬 더 비싸지 않았을까요? 얘가 피사로라고 하는 다육이랑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한 다육이랑 돈 닮았어요. 돈 닮아가지고 많이 많이 닮았어요. 쌍부여서 제가 지금 요 녀석을 약간 쬐끄맣게 키우면 작게 키울 수 있겠죠. 근데 약간 얘는 좀 키운 다음에 좀 묵히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몰라가지고 약간 사이즈감이 있는 화분에다가 심을 거여서 뿌리는 이 정도 남겨놔도 충분합니다. 음 뿌리 냄새가 굉장히 좋다. 이 화분은 도담 주니어 화분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다른 다육이로 분갈이를 해갖고 이렇게 딱 지금 쌍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. 약간 화분이 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배수층을 약간 약간 높여갖고 상대적으로 얘가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배수층을 높여갖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하다. 슈벨이 어디로 갔지? 뭐 여기 있다. 참 이래놓고서는 좀 이따가 이제 없으면 엄마 찾아요. 엄마 내 슈벨 봤어? 그래서 엄마가 엄청 화내십니다. 제가 키핑장에서 엄마한테 엄마만 불렀다 하면 엄마가 화를 해요. 와.. 키핑장 덥다. 하우스 안이라서.. 와.. 지금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. 왜 또야?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. 아..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. 햇볕 비치는 곳은 41도까지 지금 온도가 올라갔습니다. 그래갖고 오늘은 진짜 내복을 벗고 왔습니다. 이따 저녁때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. 땅땅땅 약간 크네요. 약간 큰데..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배수층을 높여가지고 배수층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큰 화분의 단점인 배수 물마름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. 땅땅 어머 어떡해.. 야 너 너무 없어 보인다.. 큰일 났다.. 어머 어떡해.. 집이 너무 큰가.. 어쩔 수 없어 이제.. 어쩔 수 없어.. 그냥 이대로 큰 집에 살아야 돼.. 그리고 지금 너무 물을 못 먹어가지고 애기가 너무 말랑말랑해서.. 어떡해.. 너무 말랑말랑 거려요.. 너무 말랑말랑 거려요.. 너무 말랑말랑 거려요.. 너 심심하지.. 돼지랑 살아.. 이렇게.. 이 이름이 라인하트.. 라인하트.. 제가 투명.. 꽃그릇에 투명 이름표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.. 눈에 거실리지 않는데 이름도.. 이름이 눈에 확 띄진 않아요. 가까이 가서 봐야됩니다. 이렇게.. 어우.. 요런 색깔.. 진한 색깔 나네요. 요.. 라인하트.. 예쁘다.. 분갈이 맞췄습니다. 요 직사각 화분이 쌍둥이 분갈이 할 때 쌍둥이 분갈이 할 때 좀 실모가 많이 있죠. 라인하트 쌍둥이.. 돼지랑 이렇게 살다가 돼지를 밀어낼 정도로 덩치가 커지면 돼지는 빼주겠습니다. 저는 요 라인하트 분갈이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